원주지역 군부대와 원주시 이미용지부가 전국 최초로 병이발 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병이발 여건 개선 사업은 현역과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장병 전원에게 1인당 월 1만원씩의 이발비를 개인 봉급에 지원하고 병사가 외출 등을 이용해서 지역 이미용업체에서 이발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. 이번 협약을 통해 이미용지부는 1만원에서 1만5천원인 이발요금을 9천원으로 낮추고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.